아제르바이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게이트에 들어가진 못했구요 바깥에서 그 이동식 승객금 내리는 그런것들이 양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구요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구요 저희가 여기서 하루를 묵어야 되나 봅니다 대한항공에서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더 머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결함으로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라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내렸구요 우리 그 기장님의 어 탁월한 기지로 좀 무사히 잘 내렸습니다